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은 가장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두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품이죠 지게차가 제품에 밀착됐을 때 그 제품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에요 그러나 뭐 그 효율이 대단한지 어떤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러나 저것을 설치했을 때 특히 이제 콘테이너 같은 경우 지게차가 바짝 밀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저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보호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자 일단 이걸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도 넘게 쓴 것 같아요 한번 뭐 설치해 놓으면은 잊어먹고 쓰는 거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설치하는 거 간단합니다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에 타이로 다 딱 고정을 시켜 주면 되요 아주아주 설치도 간단하고 또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다 설치해 놓고 한번 보세요 어쨌든 자기 만족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해 놓고 나면은 간단해요 타이로 다 딱 고정 끝 지금 저렇게 세로 된 부분이 8군데가 되는데 그걸 다 저걸 또 씌우면 안 돼요 저걸 다 씌우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게차 시야가 안 좋은데 저걸 다 씌워 놓게 되니까 더욱더 시야가 안 좋아지더라구요 제가 최초에 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씌우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씌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군데 씌우는 거였더라구요 처음엔 저도 그저 8군데 다 씌워 봤습니다 절대 그거 되풀이 하지 마세요 다 씌우니까 더 시야가 안 좋아집니다 간단하죠 이거 가위로 뚝뚝뚝뚝 잘라집니다 이게 원래 그 현장에 가설제 같은 거 사람들 부딪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 보은제에요 보호제품이죠 요거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오래 쓰죠 지금 저 파란게 거의 5년을 넘게 썼습니다 파란 것 보다는 이게 이제 눈에는 잘 뜨이는데 사실은 저 파란게 더 좋습니다 더 두껍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저 파란 것보다 두껍지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죠 더 이쁘죠 파란색 보다는 저게 더 이쁩니다 안전제품 이라는 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요렇게 4개 설치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두 주를 제가 택배로 주문한 거고 미리 설치한 건 어디 현장에서 주워 온 거에요 요거 2주 주문했는데 뭐 몇 년 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쓰고 또 보관해 놨다 다음에 또 쓸 거죠 저렇게 4군데만 하면 되죠 그럼 가위 하나만 있으면 뚝뚝 잘리고 잘 잘라져요 아주 가위가 없으면 칼로도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제 지게차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지게차로 작업을 해주는 그 다른 제품을 보호해 주는 거죠 콘테이너나 또 다른 제품 이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설치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파란색일 때보다는 파란색일 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색으로 하니까 훨씬 좋아보여요 이거 이제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또 다른 제품을 하나 또 설치할 게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몇 년이고 이게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끝까지 돼 이곳에 존재하고 있죠 절대 없어지는게 아니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 보호제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뭐 장비도 필요 없어요 가위나 칼 하나는 끝나는 거죠 이쁘게 설치 됐고 자 이제 두번째 제품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여기 논슬립 테이프 라고 하죠 저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설치한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 보여서 저 옆으로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간단한 제품이죠 간단해요 지금 이 논슬립 테이프 같은 경우 저거 항라에 5,000원씩 다이소에서 판매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다이소가 더 싸죠 저거 똑같이 생긴거 5,000원 이에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옆에 설치할 거에요 이 부분이 이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무엇인가 하려고 이제 지게차에 전조등 같은 걸 뭐 고친다든가 어쨌거나 많이 이곳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밟았을 때 이 논슬립 테이프가 없으면은 미끄러지기 쉽겠죠 저거 이거 논슬립 설치하면은 겨울에 눈이 좀 있어도 잘 안 미끄러지더라구요 지금 저 굉장히 오래 쓴 거에요 저거 5년 이것도 이제 5년 넘게 썼던 거 같아요 자 이번에 이거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 갖고 설치합니다 저거 저쪽걸 이제 뜯어버리고 설치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미끄러지지 않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그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뜯지 않고 또 설치한 거에요 요렇게 설치하고 또 이제 반대쪽 설치를 합니다 일단 이곳에 이제 설치할 부분에 먼지를 일단 제거를 해주고 이 테이프를 붙여 주면 되는데 이 테이프가 은근히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 있더라구요 저거 몇 년이 지나도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붙여 놓으면은 꽤 오랫동안 잊어먹고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것은 이제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저를 보호하기 위한 논술 테이프입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정비 하시는 분도 이곳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요렇게 간단한 거 5,000원 이에요 한 노래 5,000원인데 몇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은 다른 건 미끄러지는 곳에 또 붙이셔도 돼요 간단하죠 요렇게만 붙여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오늘 전면 보호하고 옆에 밟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술 테이프 두 가지 붙였습니다 조금 남아서 마저 이곳에서 보강을 하죠 보세요 이곳과 이곳에 조금 더 붙여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